한국 상황은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뉴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선 요즘에 이렇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얼굴이 좀 많이 수척해졌다 그렇게 느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지 오늘 한 신문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파헤치기 이전하고 그다음에 최근 사진을 이렇게 상호 대조해 놓은 걸 보니까 완연하게 그렇게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냐 고민이 참 많겠죠 이른바 대장동의 핵심 4인방 가운데 세 사람이 입을 연 거 아닙니까 남욱 변호사 그리고 또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도가 남은 거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입이 열리게 되면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혁명을 연장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자 전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 이 문제도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만 유일하게 입을 열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고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놀랍게도 전산조작을 행한 주인공들은 대한민국의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의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산조작을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바로 경상북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결과하고 이른바 선거데이터하고 그리고 여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의 3구 대통령 선거의 선거결과 선거데이터를 비교하게 되면 전산조작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산조작을 행한 자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의 상당수 지역구에서 전산조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은 지역들과 여타 대한민국의 4.15 총선 선거데이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나 손을 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신의 한수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전산조작을 감행한 자들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방심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들은 경상북도 시군구에서 전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상호 비교해 가지고 가공할 사악함의 소위 실체를 한 번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